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액을 살펴볼 종목은 LG디스플레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주분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LG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4% 빠졌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 뭐 어닝쇼크 이슈도 같이 나와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4월 달 이벤트 마감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꼭 한번씩 확인해 보시구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디스플레이 중국 봉쇄, 그리고 원자재가 폭등, 물류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올 1분기에 어닝쇼크가 나와줬습니다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같은 기간보다 92% 정도 줄었구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6조 4700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543억 원으로 79% 정도 줄어들었죠 이런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매출 컨셉을 6조 8,300억, 그리고 영업이익 컨셉을 1,700억으로 잡았습니다 한 1,800억 수준인데 1분기가 사실 계절적 비수기가 팩트가 맞구요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제품 출하 감소량도 있었고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국 내 코로나 봉쇄 조치와 대외적인 변수, 물류 부품 수급 문제도 같이 있으면서 생산과 출하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분기도 전체 TV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었던 가운데 이런 OLED, 그러니까 OLED TV 세트 판매량이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체 프리미엄 TV 시장 성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재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1분기 TV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전혀 동기비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것도 팩트가 맞아요 OLED TV의 판매 호조와 프리미엄 시장 내 비중 확대에 따라서 OLED 대세화는 좀 더 가속화될 강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매출 기준 제품별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땐 TV용 패널이 아직까지는 26% 그리고 IT 패널이 48% 그리고 모바일용 패널이 26%입니다 이런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타격이 가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별적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OLED하고 하이엔드 LCD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과물을 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를 좀 강화시키고 어느 정도 시장에 따라서 좀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고부가 IT 제품에 좀 집중해 나가면서 하반기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 구간인데 러닝 쇼크 이슈가 나와주면서 메이저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하락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하반으로 추세를 돌려주기 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과감한 선택을 과감한 선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에서는 하반으로 내려와 주게 되면 하단 이거 만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시장 하락폭 구간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정도 가격의 별류 구간까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닝 쇼크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양매수 위로 포지션을 잡아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내일 어느 정도 양매수 포지션 잡아주면서 이 물량 받아내 주고 악재 회수로 올라가 주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매도 비중은 36%에 현물매도 물량까지 나와주고 박스 하단 구간에서 나와줬다는 뜻은 하단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련의 액션이라고 예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힘든 시기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치TV 4월 이벤트기에도 잘 보시고요 저희도 이게 저희의 이번 달 승률입니다 VIP는 승률 90%고요 4월 달만 방송반응 승률 82% 정도 나왔습니다 누적 승률 차이는 좀 있죠 왜냐면 매매했을 더 많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꼭 한 번씩 4월 이벤트 기회 잘 잡고 한번 와보세요 저희가 기간도 챙겨드리고 가격도 할인해드리고 방송 단기 매매 채용권도 증정을 해드리고요 찾아가는 허브인치TV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